KCB 가톨릭 방송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파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 KCB 가톨릭 방송은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누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KCB 가톨릭 방송의 월تي KCB 가톨릭 방송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황필구 신부입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죠. 꽃도 피고 화사하게 날씨도 좋아서 어디라도 여행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핑크 색깔로 맞춰봤는데 이쁘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어떻게 다들 마시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아무래도 백신 보급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빠른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뉴욕 같은 경우는 이미 시민 상당수가 접종 혜택을 받았어요. 저도 벌써 지난달에 1, 2차 백신 다 맞았습니다. 매일같이 공동체 미사를 집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우분들을 위해서라도 교구 차원에서 본당 사목자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마음 놓고 휴가를 떠나서 여행을 즐기거나 성지순례를 가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함께 이 시간 하시면서 소중한 여행의 추억 떠올려 보시거나 혹시 나중에 또 가보고 싶으신 여행지로서 여러분들만의 리스트에 올려 놓으시거나 하시면 조금이나마 아쉬운 마음을 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새로운 나라로 떠나볼 텐데 드디어 산티아고 술래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으로나마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본당 신자분들은 이미 제가 여러 번 강론을 통해서 묵상거리들을 나눈 적이 있어서 익숙하실 거예요. 제 콘서트 혹시 보셨으면 저의 경험담도 짧게 이야기를 하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그랬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산티아고 술래길을 걸으신 분들 혹은 언젠가는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티아고 술래길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은 아마 이젠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간단한 소개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산티아고 술래길 원어로는 까미노 대 산티아고 라고 해요. 스페인어죠. 까미노는 길이란 뜻이고 산티아고는 성야고보 산트야고 산티에고 그러니까 직역하면 성야고보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열두 사도들이 파견됐고 전교활동을 했는데 야고보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갔어요. 지금의 스페인이죠.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 제국이었는데 야고보는 정말 말 그대로 서쪽 땅 끝까지 가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했던 거예요. 이후에 로마로 돌아와서 순교당했던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이베리아 북서쪽 갈리시아 지방에서 발견이 됐고 그곳에 성당을 지어 올립니다. 그 도시는 이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라고 불리우게 되죠. 콤포스텔라는 별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콤포 하면 땅, 지대라는 뜻이고 스텔라는 별, field of stars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그 동네 밤에 별이 좀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1189년 알렉산더 3세 교황께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로 순례하는 이에게는 전대사를 수여한다 라는 측령을 반포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이슬람 교두들의 침략을 봐주면서 생활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했었는데 이베리아 반도까지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 사도를 수호성인으로 삼고 그 환란의 시기를 이겨내보자 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과거에 로마인들이 닦아 놓았던 길을 따라서 유럽 전역에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로 순례를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 성지 사도들이 순교하고 교회 반석의 사도좌를 이어오고 있는 로마 그리고 산티아고 이렇게 세 곳이 중세까지는 가장 유명한 순례지였어요. 이후에 성모님 발현지들이나 성인들의 순교지들을 방문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심이 또 더 넓게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은 거의 천년 가까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 가톨릭 대중신심인 거예요. 교회에서 수여하고 있는 대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야고보 성인 추길인 7월 25일이 주일로 떨어지는 해는 야고보 성년이라고 해서 주교자 성당 자비의 문이 열려요. 전대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부분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올해 2021년이 야고보 성년이고 그 다음은 2027년, 그 다음은 2032년이에요. 5년, 6년, 11년마다 돌아와요. 하지만 이 순례길이 천년 내내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건 아니에요. 중생까지는 좀 인기가 있다가 한동안 뜸합니다. 일단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돌았죠. 이후에 개신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성인 공경 사상이 약해지고 근대가 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보다는 새로운 사상들이 유행을 하게 됐고 18세기, 19세기에는 유럽 각지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혁명들 그리고 나서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 나간 게 아니고서야 그 와중에 누가 산티아고를 걸어요. 그렇게 점점 산티아고 순례길은 잊혀져요. 저희 사제관에 은퇴하신 신부님 연세가 80 되신 몬시니올 계시는데 젊었을 때 로마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몰랐대요. 알았으면 본인도 걸어섰을 거라고.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무도 산티아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유행을 하게 됐느냐. 80년대, 또 90년대가 되면서 다시 부응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연금술사라는 소설의 작가로 우리한테 유명한 파울로 코헬리오가 자신의 순례길을 출판을 했어요. 순례자라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교황 유한 바오로 이세께서 방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 유명해지게 돼요.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순례길이지만 지금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찾아와요. 자기 성찰이나 단순한 여행 아니면 어떤 도전 같은 의미로도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어떤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여행을 참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일 비용이 싸게 먹혀요. 라고 하면서 여기를 왔다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일단 교통비가 안 들죠. 계속 걸어 다니는데 물가도 싸고 거의 순례자 숙소를 이용하니까 호텔이나 그런 곳들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아무튼 팬데믹 직전 2019년에는 34만 명이 순례길을 걸어서 산티아고에 방문을 했어요. 이런 기록들은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크레덴시알이라고 하는 순례자 여권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알베르게라고 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에 머물 수가 있어요. 들르는 곳마다 세요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 모으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또 도착을 해서는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온 누구이고 왜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지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85년엔 690명 고작 690명이 방문했던 산티아고 순례길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엔 연간 30만 명 이상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와서 초반에 한참 여행의 맛을 들여가고 있을 때 2007년, 2008년 즈음인데 단골 여행사 사장님이 추천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꼭 한번 혼자 배낭 메고 가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만 묻어놓고 언젠가는 가봐야지 하고 있다가 2016년에 신양생 때죠. 부제품을 얼마 앞두고 여름 방학 기간에 본당 실습을 마치고 남은 시간 동안 순례길을 세우게 됐죠. 오랜 시간 꿈꿔왔던 일이었고 또 제 성소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사랑을 배우고 점점 성장해가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느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일치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의 습득과 동시에 모든 감각을 이용한 학습 또한 쌓여야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 경험에 비추면 또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바로 여행이라는 거죠. 잠시 떠나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 놓여졌을 때 오히려 나 스스로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느님 체험을 위한 여러 길 중에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녀온 여행지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새로운 여행지들 또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전부 소중한데 그 중에서도 이 산티아고 술래길은 아마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가장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가보지 못한 하지만 특별한 곳들 이를테면 히말라야라든지 북극, 남극, 백두산, 아프리카 오지, 미국의 PCT 트래킹, 인도, 아이슬란드 이런 곳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감동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산티아고 술래길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큰 것을 해줬고 가져다 줬고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제 인생을 더 지휘롭게 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저의 두 번째 산티아고 술래길 편도 있을 예정인데 이게 이 첫 번째 술래길입니다. 아무래도 두 편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당에서 제가 강릉 시간에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못했던 얘기들 이 내신부의 세상살이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다 풀어볼까 합니다. 산티아고 술래길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술래길의 상징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징 또 표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성당 안에만 들어가도 수많은 상징물들이 있어요. 가장 중심엔 당연히 십자가가 있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 그리고 스테인드글래스나 조각으로 새겨진 수많은 상징 또 표징들 각각 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에 보이는 표징 성체성사의 본질도 표징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 술래길을 상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리비, 가리비는 산티아고 술래길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술래자의 상징이기도 해요. 술래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가리비가 그려져 있거나 조각되어 있는 걸 어느 지역 성당 내외에서도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리비는 전통적으로 생명 혹은 생명을 품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비너스 그림 같은 거 보면 항상 가리비에서 나오죠.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에 가면 가리비가 굉장히 흔해요. 맛있어요. 굉장히. 보통 관자 요리를 여기서 흔하게 먹는데 거기서는 그냥 좀 작은 가리비를 내장하고 같이 구워서 올리브유에 크게 하는 것도 없어요. 소금만 뿌려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술래자들이 과거에 이 가리비 껍데기 큰 것을 보쯤에 가지고 다니면서 물도 떠 마시고 음식도 얻어 먹고 그랬대요. 또 이 가리비를 보면 여러 줄무늬가 한 곳으로 와서 만나게 되죠. 산티아고 술래길 지도를 보면 비슷해요. 몇십 개의 루트가 있는데 원래는 어느 출발점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자기가 살던 각자 집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술래길 루트라는 거는 사실 원래 수도 없이 많은 거죠. 하지만 어디서 출발하든 결국 산티아고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색길하고도 비슷하죠. 각자 출발점도 다르고 걷는 속도도 다르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들 또 이야기들 어깨에 맨 짐의 무게도 다 다르지만 결국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리비 껍데기를 배낭에 걸고 다니면 나는 술래자다 라는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상징물로는 노란 화살표가 있어요. 20세기에 산티아고 술래길이 다시 부응하게 되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을 꼽자면 엘리아스 발리니아 삼베드로 신부님을 들 수가 있어요. 1929년생이신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14세기 성체의 기적이 일어났던 오세브레이라는 술래길 후반에 프랑스길 후반에 산 꼭대기 마을에서 사목하시던 본당 신부님이셨는데 당신이 술래길을 걷고 나서 이걸 너무 알리고 싶었던 거죠. 이제는 거의 잊혀져서 길도 어딘지 모르게 된 상태에서 일일이 그 길을 다 찾아내고 이정표를 만들고 노란 화살표를 그려놔요. 가리비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파란 배경에 노란색 마크한 게 있는데 그것도 이 엘리아스 신부님이 고안하신 디자인인 거죠. 말하자면 이 산티아고 술래길을 어떤 브랜드화 같이 한 거예요. 이 엘리아스 신부님 아니었으면 파울루 콜리오도 술래길을 못 걸었을 것이고 이후에 사람들이 언제 다시 이 길을 걷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다 있고 구글 맵이나 다른 산티아고 앱을 통해서 길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도를 보고 가는데 프랑스길 같은 경우에는 지도가 없어도 이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도 충분히 800km를 산티아고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노란 화살표는 술래길을 다니다 보면 너무나 익숙해지고 또 많이 의지하게 되는 중요한 상징 또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길에서 노란 화살표 같은 존재가 있다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고개만 들면 앞에 있고 방향을 잃거나 갈림길에서 헷갈릴 때 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런 노란 화살표 같은 존재가 내 인생길에도 있는가? 당연하죠.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 나를 세례받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또 선배들 또 좋은 친구들 성당에서는 수녀님들 신부님들 또 내가 읽는 성경 말씀 성모 마리아 어머니 훌륭한 성인들 순교자들의 이야기 인생의 많은 롤모델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나를 항상 길 위에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죠 토마스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시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길 자체이신 거예요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시는 그 유일한 길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한테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길에서도 그 길 자체이시면서 노란 화살표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술래길을 걷기 위한 준비로 들어가는데 먼저 어떤 루트로 걸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유럽에 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면 비행기를 타고 특정 출발점으로 가야만 하는데 제가 선택했던 길은 프랑스길이에요 프랑스군이 스페인으로 건너올 때 사용했던 전통길인데 산티아고 술래길로 나중에는 이용하게 됐고 현재 술래자들 중에 가장 많이 걷는 바로 이 프랑스길에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파리나 더 위로도 연결될 수는 있지만 가장 흔하게 출발점으로 술래자들이 시작하는 곳은 생장 피에드 뽀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프랑스에서 국경, 스페인 국경 가까이에 있어요 여기서 피렌의 산맥을 넘어가면 바로 스페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이 프랑스길이지 프랑스에서는 그 첫날 밖에 안 있고 나머지는 계속 스페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장 피에드 뽀르에서 출발을 하면 약 800km, 500마일 조금 안 되는 거리를 걷게 되는 것이고 보통 한 달, 30일 혹은 그 이상 정도를 잡고 갑니다 여기 생장 피에드 뽀르까지는 어떻게 가느냐 저번 파리 편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먼저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기차를 갈아타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한 곳으로 인아웃을 하면서 파리로 왕복 티켓을 끊기 때문에 술래가 끝나고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뉴욕으로 돌아왔죠 한국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파리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마드리드나 아무데나 돌아와도 되고 큰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편도로 항공권을 예매하면 조금 비싸지긴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기왕 파리로 가는 거 나중에 술래 마치고 파리도 좀 며칠 구경하고 가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산티아고까지 가서 거기서 파리로 가는 길에 또 여기저기 들려서 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도 했고 그렇게 일을 이 여행 술래길을 여행으로 만들어서 크게 벌리게 된 것이 물론 좋았지만 어마어마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돼요 아직 술래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 얘기를 해서 조금 웃기지만 술래가 끝난 다음에 들렀던 곳들이 어디 어디가 있냐 바르셀로나를 갔었고 며칠을 거기서 지낸 다음에 스페인 바스크 지역으로 올라가서 휴양지인 산세바스티안으로 갔다가 로요라로 갑니다 이냐시오 성인 생가터에 쉬라인 성당이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 그 이냐시오 성인 추길에 맞춰서 로요라를 가요 그리고 나서 마드리드로 내려오는데 지금 스페인의 수도이지만 사실 스페인의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볼 건 없어요 마드리드가 제가 좋아하는 곳은 프라두 박물관 거기에 미술체계에서만 보던 다른 유명한 작품들도 많지만 모나리자가 있어요 루브르의 모나리자 말고 동시에 그려졌던 또 다른 모나리자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아무튼 마드리드는 오히려 그 주변에 갈 데가 더 많아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아시죠? 그 아빌라도 거기에 바로 있고 그리고 세고비아 우리가 악기회사 이름으로 좀 침숙한데 세고비아라는 곳이 로마시대의 수도교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걸로 유명하고 또 새끼 돼지 요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성 요한 유해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톨레도라는 옛날에 한때 수도였던 오래되고 멋진 도시가 또 마드리드 근교에 있어요 여기를 또 다 갑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로 가는 길에 보르도를 들러요 프랑스 와인 제1산지이죠 생때밀리옹이라는 마을의 와이너리 투어도 하고 와인 테이스팅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술래길을 걸었던 게 여름방학 본당 실습을 마치고 남은 기간 동안이었다라고 했죠 본당 실습이 한 10주인가 정도 됐는데 7월 초에 끝났어요 그리고 8월 중순에 신학교로 복귀를 해요 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학기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이가 기왕 그쪽으로 가는 거 그 근처에 사실 근처도 아닌데 그 많은 여행지들을 너무나 또 가고 싶은 거였죠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구부 성인 축일이 7월 25일인데 7월 3일인가에 제가 출발을 했거든요 도착해서 어쩌고 하느라 하루 버리고 축일까지 한 20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800kg 나누기 20하면 얼마예요? 40kg 25마일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말이 40kg지 군대에서 행군훈련 1년에 두 번 하는 게 40kg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대 초반 파릇파릇한 군인들한테도 한 이틀 후유증이 있는데 그걸 20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어쨌든 객기죠 객기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아주 쓸데기 없는 생각 그리고 야구부 성인 축일에 순례를 마치고 대축일 미사에 참여한다면 참 너무나 의미 있고 감동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참 얼마나 결국엔 무의미한 건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한된 시간이지만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곳들을 다녀보고 많이 경험해 보고 싶었다라는 거 자 과연 제가 계획한 대로 20일 만에 프랑스길을 완주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어떤 묵상거리들이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거의 천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의 대중신심이고 21세기가 되어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매년 3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인기가 많죠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편한 여행을 마다하고 이 고생길을 찾아오는지 역사적인 배경부터 기본적인 정보를 오늘 1편에서는 먼저 나눠봤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여러분들 경험담이나 특별한 이야기들 있으시면 주저없이 댓글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댓글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좀 재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피드백을 좀 남겨주셔야 제가 참고를 하고 또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길 편 그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한 시간씩 두 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